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상식의 백위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분양을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가를 분양을 하는 경우에 또는 임차를 받는 경우에 그 임차인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요건이 있고요. 보증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 지역별로 차등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인 경우에는 6억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력 요건이 있는데요. 대학력 요건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당연히 인도를 받겠죠.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 날짜가 2018년 9월 20일인데요. 그때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하거나 연장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저희 계약을,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 중에 하나가 갱신을 하는 경우에 상한선이 있는데요. 그 보증금하고 월세 금액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 기존 금액의 5%를 넘길 수가 없고요. 그 5%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한 5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그 임대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었을 때, 경매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이 되었을 때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여야 되고요. 똑같이 상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의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가의 확정일자라는 것은 세무서장이 그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써 나중에 차후에 상가의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우선 변제권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순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있겠죠. 그 요건이라는 것은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여야 됩니다. 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6,5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보증금액 플러스 월세 환산액을 합쳐가지고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서울인 경우에는 2,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증금액이 1,000만원이고 환산, 월세 환산 금액이 55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 55만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5,500만원이 되거든요. 그 금액에다가 보증금 1,000만원을 하게 되면 6,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확정일자라는 세무서장이 그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세무서를 가셔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준비서류는 화면에 보이다시피 사업자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본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여러가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